그린 주변 어프로치도 사실 잘 못하고 벙커 탈출도 잘 못해서 스코어가 너무 잘 안 나오는 고민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거리감이라든지 탄도도 좋아졌고 공이 맞는 그 느낌도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 느낌 찾아서 연습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1대1로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서 유능한 프로님들께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무조건 추천입니다 오르막일 때나 내리막일 때 경사면에 있을 때는 원래 어드레스대로 있기 때문에 박혀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고민이어서 김만혜 프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켈러위 퍼포먼스 센터에서 진행돼서 너무 좋았고요 드라이빙 레인지까지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친절하게 간식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오디세이 많이 쓰기 때문에 추천을 꼭 할 것 같아요 제가 거리에 비해서 필드를 자주 못 가니까 웨드샷이 많이 힘들거든요 터치감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고요 너무 감동받았던 게 저희 타석에 저렇게 이름을 써주셔서 탑클래스 선수들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진짜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레슨 프로그램을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자주 레슨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신청하기 위해서 켈러웨이로 웨지를 다 바꿨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신형 웨지도 좋은 것 같고 60도를 좀 더 연습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휘인들한테도 추천을 해줄 생각입니다 겉어낼수록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의 도금을 걷어내 더욱 강력한 스핀 퍼포먼스를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더할수록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켈러웨이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그룹와 텅스텐 웨이팅과 같은 새로운 웨지 기술들이 더해진 것처럼 말이죠 완전한 퍼포먼스를 위한 스핀 몬스터의 완벽한 진화 The New Jaws War From Calloway